아 요즘에 냉장고 세 개 없는 사람 있어요? 두세 개는 다 있지. 우리 집에 냉장고가 세 자매에요. 세 자매. 앙언니부터 보여줘야 되나? 둘째부터는 보여줘야 되나? 앙언니 먼저 보여줘야지. 앙언니는 방으로 모셔야 돼요. 위로 한번 와보세요. 앙언니는 방에다 모셔야 되는 건 나이가 들었으니까. 이 우리 앙언니로 마를 것 같으면 이거는 나이가 좀 연세가 좀 들어갖고 내가 방에다 모셔놨거든? 언제 사는 거죠? 이거는 나 20년 됐죠? 20년 넘었으면 넘었지 안 넘었지 않죠? 아직도 갖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? 아 고장 안 나면 갖고 있지. 갖고 있어야지.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. 이것 봐요. 이게 얼마나 좋았다고요. 이거 물 끓는 것도 좋고 이거 바로 딱 이거 컵 넣으면 좋고 호박 식혜인데? 그렇고 내가 소개해줄게요. 한 번 저거 호박 식혜 나 바로 먹어도 돼? 이따가? 어. 일단 먹어. 여기서 한번 싹 훑어보세요. 요리. 요리. 요렇게. 요리는 자주 안 넣으니까 하루 놔둬도 되려넣어 먹어. 하루에 이거는 하루에 열까만큼 할 때. 장아찌가 우리나라에 많아요. 숙성시키는 거 이거는. 그 누에 먹는 뽕잎 있지요? 내가 다 잊어버릴까 하면 쓴 게. 이렇게 다 써놔요. 아 네. 뽕잎. 닫으라고 빨리 도와줄 것 같다가 닫으라고 하네. 닫을게요. 안에 뭐 안 보여주시나요? 아 별 거 없어요. 이거는 냉동이요. 마늘 호박 짝 있고요. 호박 다 얼려놨어요. 단호박. 저거 옥수수인가요? 이거 옥수수요. 저건 다 뭔가요? 고추 이런 거. 배추, 밤 이런 거요. 깨 그런 거 있는 거요. 이거는 가루. 콩가루. 다 써놨어요. 땅콩. 해바라기 씨. 아니 저런 건 더 드시나요? 해바라기 씨 같은 거?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이제 그 뭐냐고. 매치 볶음을 떼야 된 거요. 그걸 써먹는 거요. 다 이유가 있어요. 없이 사다 놨어요. 둘째 보러 갈까요? 순서를 지켜야죠. 이리 오세요. 이거는 여기 이사 올 때, 아파트 이사 올 때 이거 산 거요. 내가 처음 살 때 얼마나 놀랐다고요. 멋있죠? 남대문 가출로. 옛날. 이게 다 반찬인가요? 네 반찬이요. 대단해. 이거 물이고요. 이제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어떤 애들인가요?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금방금방 먹을 거예요. 하루 한 열 번 더요. 열 번 더 열어요. 아침부터 열기 시작하면 계속 열어요. 얘는 뭐죠? 얘는 냉동이요. 어떻게 이렇게 꽉 차 있을 수가 있죠? 얘는 또 어떤 게 주로 있나요? 이 냉동은? 여기는 이제 팥콩. 밥에 줄여 놓은 거. 이거 놓고. 야채를 올려주셨군요. 이런 거 이제 파. 파 비쌀 때 올려놔갖고 쓰는 거예요. 파 같은 거 올려놓고. 이거 옥수수. 컵소 돼갖고. 너무 저기 없길래 이렇게 까놨어요. 이거 밥에 놔 먹으려고. 이거 밥에 놔 먹은 거예요. 쪄가지고 내가 까놨거든요. 네.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 또. 콩. 담가갖고. 음. 쪄스 담가 놓았고.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밥에다 놔 먹은 거예요. 잠시만요 잠시만요. 이 안에는 또 보죠. 다 은행이랑. 은행. 여기 다 있는 거예요. 아니 정리를 진짜 잘했다. 할머니. 야 은행. 이거 고추도 이렇게 썰어놨고. 고추가 비쌀 때. 네. 뒤집어 봐봐. 응. 응. 이거 다 썰어놓은 거예요. 반죽갖고. 이게 어디로 했냐. 아니 반죽은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. 저거 뭐예요? 저기 뒤에 아이스크림 보이는데요. 이거는. 번데기. 저기 뒤에. 저기 저기 아이스크림 저거 아닌가요? 이거 하나는 있을 수 있죠. 이거. 이거. 이거 사다놓고 안 먹었어. 내가 먹어야겠다. 저 셋째. 너 놓고 있어. 여름 만든다. 우리 막내요. 김치냉장고라 그러거든요. 이거 김치냉장고예요? 네. 김치냉장고인데. 이거는. 냉동기로 쓰고. 이거는 그냥 냉장고로 쓰고. 이거는 그냥. 김치냉장고요. 어. 김치냉장고.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닌가요? 아닌데요. 이거 내가 산 건데요. 아 그런가요? 이거 김치냉장고. 이거요. 여기도. 광고 끼셨나요? 네. 김치냄새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. 그냥 냉장고 이거 열어가지고. 그냥 김치냉장고. 내가 방금 깨나 안 깨나 모르겠네. 여기도 꽉 차 있네. 저 마늘은 도대체. 몇 개가 있는 거예요. 마늘은 간 것도 있고. 큐브 형태도 있고. 이렇게 사다 놨다가. 이렇게.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넣는 거죠? 이거는 그냥 냉동시키는 거. 아니. 여기 옥사수가 또 여깄네. 네. 첫째, 둘째. 못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가고요. 그냥 이런 거는. 뭐야? 뭐라고 쓰신 거죠? 아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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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국기를 떼야 돼. 이것도. 상추 약간 삶아가지고. 국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. 또 광고 끼셨나요? 나 힘들어갖고 방금 팍팍 나오는데. 말하고 말하면 방금 피냐고요. 그리고 이거는. 김치냉장고. 이거는 숙성한 다음에. 첫째, 둘째로. 셋째로 막 해갖고. 나눠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요. 이제 막내가 숙성을 시키는 거요. 이거는 이제 가을까지. 가을에 김장에서 넣어달라고. 그러고 내가 시쳐갖고 다 넣어놓고. 얘는 오이지. 이거는. 김치 다 숙성된 거요. 뭐 이런 어떤 김치요? 다 배추김치예요. 양념 안 온 배추로. 새파란 걸로 딱 덮어갖고. 비유를 한 번 벌려요? 아니요. 아니. 막내가 이를 하면. 첫째, 둘째로 만들어갖고. 여기서 이제. 여기다. 여기다 얼어놔 두면 좀 상할 요리가 있어요. 묵은지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놔요. 그것이 이제 많이 오래 저장해갖고. 오래 쓰는 거죠. 이제 맨날 먹을 반찬은 이제. 둘째한테로 가는 거요. 둘째 김치 보여주면 끝도 없어요. 나는 장아찌용 거 한 20가지도 넘어요. 별 장아찌가 다 있어. 한 입씩만 먹어도 밥 두 공기는 먹어. 그래서 내가 살을 빼고 그냥 못 빼지. 내가 우리 냉장고 자매들을 다 소개했습니다. 냉장고들아. 너희들 아프지 말고. 나하고 오래오래 살자. 너희들 아프면. 이거 녹아 부르면 골치아퍼. 그러니까 녹지 말고. 오래오래 나하고 살자. 사랑한다. 냉장고야. 사랑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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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